0071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 은, 는 동사는 원양업, 식품, 축산, 레저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를 포함하여 사조시푸드, 캐슬렉슬서울 등 총 8개 법인이 연결 대상 법인에 포함된 주요 사업형역인 원양사업은 참치연승, 참치선망, 대구저연승사업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으로 참치, 대구 등이 있음 참치연승사업은 주로 적도 부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부인도양 등에서 횟감용 고급 참치를 어획하며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 공헌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남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 등에서 참치조업을 영위하는 한편 육가공업, 냉장창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2015년 3분기 초 사조대림이 연결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묵 슬래시 맛살, 햄 슬래시 만두 등의 식품가공업 부문이 연결해서 제외되었으나 지분법으로 사조대림 실적 반영 대시 종속기업으로 사조 시푸드, 원양업, 캐슬렉슬서울, 골프장 운영, 동화농산, 양돈, 세이조어메리커잉, 무역업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축산사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어가 상승으로 수산사업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수산물 가공 및 육가공 제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에 정체되었으나 지분법이익 증가,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참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단체 급식 시장의 성장으로 육가공, 수산물 가공 식품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일 15시 16분 기준, 장중, 사조산업의 시가 총액은 1,96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사조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26위 입니다. 사조산업의 상장 주식 수는 500만 주입니다. 사조산업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조산업의 퍼은 3.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9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만 2,8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6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10만 3,5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원, 492억원, 55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1번지억원, 553억원, 801억원입니다. 사조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번지 37%이고 유보율은 1911.8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6.55이며 전일 대비해서 27.38 더하기 1.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46이며 전일 대비해서 3.68 더하는데요.